네, 주말인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때이른 더위도 예상됩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나 서해안과 인접한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특히 더 오고 가시는 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0.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주와 대전, 청주와 서울 모두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가 28도, 부산과 울산은 21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